자 시작해보죠 어 인간으로 맞아요 엘리언하고 이거들은 공포 분위기가 좀 적어 마린으로 하면은 인간으로 하면 이게 진짜 약하거든요 마린이 제일 약해 내가 봤을 때 나이트메어로 나이트메어로 시작해보죠 얼마나 어릴까요? 10,000원? 100,000원? 흠흠흠 미스터 웨일랜드? 웨일랜드씨? 네 브리킹을 시작하자 브리킹을 좀 이따가 해주죠 인간으로 난이도는 나이트메어 최고 난이도 최고 난이도 크레데터의 유적이 모았네 게임소리가 너무 큰데? 왜 저렇게 버티고 있지? 엎드리면 될텐데 엎드리면은 푸면적이 작아져서 좀 더 좀 더 버티기 쉽지 않으려나? 저 바람에 영향을 받는 표면적이 작아져서 저항이 최소한으로 줄텐데 빌딩 베러 월 세계를 구축하고 있대요 아 시체속에서 태어난다고요? 자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고 있으나 알겠다 마로 뭔일이야 인지되지 않은 우주선을 감지했다 흠 이대자는 우주선을 감지했다 야 이거 보고 있어? 어우 제기랄 쟤 어어 뭔가 세대 때리다가 죽었냐? 최첨단으로서는 우주선인거다 멈추 우주선을 감지했다 멈춤 육수냉 마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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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멈춤 꽉 찾고 있으라구 너도야 로키 무슨 문제야 로키 이런거는 시뮬레이션을 받지 않았나보지 아이고 로키 로키 우리 지금 아직 살아있다고 아 빨리 좀 니 발로 걸어 좋아 들어 거리가 창문체 흥치레이시기 전까지 교전을 하지 말래 좋아 해병 이게 프레젠터로 하면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 프레젠터가 정말 강하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강해 게임소리가 너무 큰가 너무 크죠 게임소리가 루키 나 들려? 여기는 타킹 자 주변을 둘러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네 움직이지 못하네 타킹 스팀 에이시 스팀팩을 먹으래 스팀팩을 먹으래 하아 무슨 조건의 스팀팩을 먹으려면 사실이 말 mounted 금단 악세 여기는 지금 essä 델 enquanto 이럴 stresses 게 레이더에요 레이더 왼쪽이 보이죠 저것 때문에 더 무서워 이쪽에서 나와야 돼 병사 베이스 몬트로 와 마커를 따라서 시아려의 볶음밥님 어서오세요 탕복밥이래 아 탕복밥님 자주 들어오는데 왜 헷갈리죠 이러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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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한은 아니겠지 갯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많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애요 기본적으로 공포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원 웨폰 파이어 유얼 뭘 쏘라는 거야 놀라는 거 놀라는 것도 분위기가 자체가 살짝 무섭다는 거야 아 이거 어어어 언제 가까이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애 야 안 터져 야 터져 왜 치니 하나밖에 못 쏘네 플레스라이트를 하나 무조건 무조건 하나는 무한인가봐 왠지 개수 나오지도 않고 5분 적이 있어요 지금 적이 있단 소리야 저게 레이다이트 걸리죠 아이고 아이고 어? 뭔 소리가 나네요 으아 총알은 일단 무한인가 보네 불 들어오나? 불 들어오나? 아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아 마우스 보여요? 아 잠시만요 자 아까 거기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 엘리언 대 프레젠트 하면 이 기계를 아 엘리언 하면은 이 기계를 빼놓을 수 없지 정말 인상 깊은 기계야 공업용 기계 같은데 아 권총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참 아 권총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참 아 권총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참 아 권총밖에 없어 any 때ções 아 권총밖에 없어 아 권총밖에 없어 야 근데 무기는 언제 주냐? 권총 따위로 애들을 상대할 수는 없을텐데 겨우 권총 따위로 야 이즈오라는거 아니야? 이건 안깨지는거 같은데?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 어떻게 넘어가지?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 올거 같다 왠지 안오네 어!!! 올거 같은데? 여기서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외고 있으면 그치 역시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 괴물자식 괴물같은 엘리언자식이 어디로 가지 이거 뭐 열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못 열어 아따도 여기 바디? 오케이 쟤 죽은 다음에 가까이 가면 산성때문 에너지 바디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 이쪽에 있나본데 밖였나본데 좋아요 뭐야 B가 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에일리언데 프레데서입니다 꽤 오래된 게임이긴 한데 이게 재밌어 그래도 특히나 이 게임은 어 혼자 하는거보다 솔직히 이 게임은 혼자 하는거보다 음 같이하면 정말 재밌거든 대전으로 맵 하나 넣고 서로 싸우는거 같은 편이 없어 서바이벌이거든 아이씨 화면이 울렁거리죠 에일리언 울렁거린다기보다 약간 비전이 엄청 넓다고 해야되나 아이씨 야 열어 야 지금에서 열면 어떻게 이 바보탱아 자 무기 야 무기 야 기관총 하나 하나 줘야지 특히나 이 게임은 그 재밌는게 무기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무기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가지 무기를 상황에 맞게 정말 잘써야돼 종류가 많지 않아서 대신 종류가 많지 않다는건 그 무기에 대한 특징이 되게 확실하다는거지 무기 무기가 확실하다는 특징이 어디로 가야돼 아 아 아 이렇게 권총 권총으로만 줘 따발총이라도 주제 그 그 있잖아 엘리언 대 프레데터 엘리언 보면 그 병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그 있죠 유탄발사기와 함께 접목되어있는 그 네모 그 그 네모 네모 네모한 그 그 거시기 있잖아 네모네모한 그 네모스럽게 생긴 총 기관총 여기 가는거 아닌가 프레데터는 굉장히 강해요 정말 하기 편해 프레데터는 모든걸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 스스로 에너지 채우고 비전에 적 어딜 찾는거 원거리공격 근거리공격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모든 좋은건 프레데터가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지 어 근처에 있는거 같은데 아 저기있네 여태까지 나한테 말했던 애가 너구나 야 총 야 그래 이거지 이거죠 제너르 뭐 그렌네이드 옆에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고 99발 예 얘는 무기로 살아가는 애지 그나마 장거리공격이 특화되어있는건 얘밖에 없으니까 총알이 281발 있죠 되게 많은거 같지 굉장히 작아요 금방 쏴 금방 이 뭉특한 총은 엘리언 시리즈에 아주 그냥 스읍 그거라고 할 수 있지 뭔소리야 이거 클럽같은데 클럽소리 같은데 코나운 원맨 너한테 보내마 직원군이야 그레네이드는 없나 자 나가 아 저게 숫자가 괜찮아 너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오우 흠 와아 허아 스팸픽 나이씨 클럽이라고? 이런데 클럽을 만들어놨어? 아 그래도 총이 기관총으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어 스탬팩 하나 먹고 야 이런데 클럽을 만들어놨네 이쪽 역시 홀로그램이군요 음 음 이건 아 아 이거 후레쉬가 너무 작아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올거같은 잠시만 저장하는거 있나? 빠른 저장 없나? 원래 보통 F5와 빠른 저장 빠른 저장 빠른 저장 없네 저장을 한번씩 이렇게 해드려도 되나? 잠시만 암 다죽어 뭐 저거지? 그레네이드 아 뭔소리야 또 오 보수 관리 가만있으래 오 어오어오어어 아, 왠지! 아, 왠지! 그냥 살아있어요! 벽 좀 타지마 벽 좀 어디야 뒤에도 있어? 천장을 되게 잘 가네 오오오 어오오오 야야 총총총 총이 없어 어휴 재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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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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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으악 야 이거 이거 그레네이드는 뭐냐 그레네이드 컨트롤 아휴 프리미엄 파이어 세컨드리 파이어 어? 이건데 왜 이거 그레네이드가 발사가 안되지 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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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총알이 하나도 없어 총알이 총알이 한 몇백발 한 3,4백발 한 5,6백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레네이드 아우 베이스캠프 맞네 야 총좀 총알좀 너 총알 맞냐? 이게 굉장히 잘 싸울거 같지 굉장히 잘 싸워요 굉장히 잘 싸워요 위층에 있대요 아휴 아휴 잠깐만 기다려봐 총알 없냐? 총알좀 주면 안되나? 야 님도 부족한거 탄창 하나만 아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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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알좀 주고 시작하지? 오케이 야 님도 플레이어를 던져 야 님도 플레이어를 던져 야 뒤에 있나보다 뒤에 있나보다 이거 달리는걸 어떻게 하는거야 아휴 이거구나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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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총총총총 아이 또 아이스도 걸고있어? 여기 다 죽은거 같은데 이거? 인젝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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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쟤, 윗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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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하고 합류해야 돼 윗층은 다 지금 뽀개진건 아니겠지 설마? 야 너 혼자 남았냐? 오케이 여기 외^^ 오오오 오오오오 야아 , , 야아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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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12시 방향 11시 12시 아 총알이 너무 부족하네 이거 고장났다고? 고장났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겁나게 오는거 아니야? 고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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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장났다 고장났다 아유 아유 저 야 고장났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고장났다 고장났다 줄lad 오우와 여믁 陳 word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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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씨 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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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스티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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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스티벳 으헉 이는 그펜 마리인은 연체하고 다시 제발 아아 총알 そ어 권총으로 싸우고 계속 총있도 총알이 없어서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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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온다 아... 겁나게 안죽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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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를 총알을 요만큼 주고 통과를 하는건 말이 안 돼 총알 좀 런 런 런 런 띠래 띠래 에.. 뛰는건데 또 잘들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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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 뒤에 왠지 애들이 마구 달려오고 있을거 같애 오오.. 빨리빨리빨리 어어어어 이벤트겠지? 엘리언 그.. 맞추기 힘든게 얘가 그.. 땅으로만 들어오는게 아니라 벽에 붙어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맞추기가 힘들어 제게랄농 얘 근데 플레이어가 엘리언하면 벽에 붙기가 상당히 힘들거든 야 내 총은 아.. 총 다 없어졌어 이씨 여신님 어서오세요 총 없냐? 총 아.. 총이 없어 어어어 어어어 대장시간이 너무 오래갈려 어어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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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아.. 아이 뭐.. 괜찮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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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3칸이잖아 저게 칸이 안떨어진다면 에너지가 재생을 하거든요 차기 때문에 저 칸만 안떨어지면 웬만해서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얘들이 한대대맞으면 조금씩 나는게 에너지가 한대대맞으면 에너지가 팍팍 따라가지고 다행히 한대맞아서는 저게 끝까지 한칸이 안다네 그리고 말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스토리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이게 세.. 팩션이 세개가 있기 때문에 엘리언하고 프레데터하고 마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개마다 이렇게 팩션이 길진 않아요 아.. 오 pow 뭐야 오오.. 오오.. 야.. 예치 x2 스틱스! 에잇! 아아... 저장을 해놨어야지 야 플레어 잠깐만 플레어를 딴 거를 바꾸자 키를 플레어 플레어를 플레어를 플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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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아 자 오오오오오 어이 재정조만 조금만 빨리 돼도 스킬같은게 없어가지고 죽여봤자 뭐 레벨이 오르는게 아니거든요 스킬을 찍거나 그런게 아니라 좀 저장암만 하구요 휘 batteries 이건나 오케이 와아 다리만이 왔다 아 건너게 안죽네 아, 이거, 자동저장하는거 없나? 자동저장키가 있을거같은데 자동저장키가 있을거같은데 플레이어를 한 두개만 뿌릴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무슨 소호자가 너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아직도 살아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마크 업데이트 저쪽인데 어디야?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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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supporters 차고확인 나 안 밟는다 오 !!! 오오오오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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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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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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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 야 역시 괴물들은 샷건으로 처리해야돼 괴물게임 인간들로 인간들끼리 싸울때는 샷건이 정말 쓸자리가 없는데 괴물들끼리 싸울때문에 샷건이 정말 좋은거같아 근접으로만 오려고하니깐 근접으로 공격하려고 하는애들 내 샷건 탄약이 지금 다 썼어요 타는 오케이 아 나도 lieutenant 덱 쿠 truly 이거 내 샷건 아 ipee 신 나와 가뿌고 Ja doen 실 거 하고 것 내장 자 일단 재장정 오 16발 좋아요 16발 아 이거 근데 그 이거 이거 자동 저장하는게 뭐냐 도대체 자동 저장하는걸 모르겠네 오 아 아 아 is 아 are 에어! 에어! 아이ì아!! 오오! 와아아아! 여기서부터 하면 안되지 로드 로드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데 아 로드가 없는거야? 설마? 나이트메어라 그런가? 나이트메어라 체크포인트가 없는건가? 로드가 없는건가? 세브 열심히 해놨는데 로드가 없으면 안되 로드가 없으면 안돼 시간 엄청 길어진단 말이야 로드가 없으면 안되지 로드가 없으면 안되지 그런거 같아요 난이도로 한칸 낮춰야겠다 아 이거 그거 이렇게 체크포인트가 없으면 말이 안되지 아 지금 두개 짰는데 하드 하드로 해야겠다 아 아 수 호얀님 와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야 근데 길은 다 아니까 어디 저기 나오는지 다 알고 나왔나? 왜 안나오지? 이쪽으로 튀었나? 아까보니까 이쪽으로 튀기도 하던데 이ㅣ 이야~~이씨 어디서 어어어어 겁나 빨로 왕트 ㄹㄹㄹㄹ 어디야 어디야 바로 위빈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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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스템 布 Northwest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아예 갔네 으깨 아니 으깨 그런데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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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으깨 그 안전 자아 체크포인트가 있네 이제 아 이런 게임은 체크포인트 없이 하면 안되지 세이브도 자동으로 안되면 돼 나와 어디있어 어 뭐야 뭐야 아 나이씨 아 짜증나는 놈 아 스펙도 없고 어 아 아 여기 아니야 아 아 아 여기 스펙이 하나도 없어 빨리 빨리 달려 여기 저 없던 어 하나 있었나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뭐라고 저러는거야 M A R T M A A A A A A 어디가 보지 미트 마 마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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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하나 있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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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도 4발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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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ㅡти 어ㅗ 안돼안돼 안돼안돼 다시 오자마아 아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따 스팀팩이 없어 스팀팩이 없어 스팀팩이 총알 조그맣지 하나 나왔죠 16발짜리 16발짜리 자 나오세요 오케이 장갑 오오오오오 오태ucky 아 ....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mage 파다령님 어서오세요 파다령님 어서오세요 아.. 습해 이런데가 한군데가 아닐거 같은데 총알도 넘었고 아.. 샷건 탕력을 좀 모아야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재생자가 또 없나볼까? 어디로 가라는거야? 여기? 네 독수리 타법으로 친는데? 컴퓨터를 못해 주인공이 감시카메라가 어디있나? 내가 보인다는데 어 뭐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저기 저기 총알인가 애기에 몇발을 앉았네 저 가블레는 맞춰서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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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하세요 저쩌고 하네요 저거.. 저거.. 와..얼마나 썼다고 벌써 저만큼 쐈어 총을 총알을 총알 이거 뭐야? 화염방사기? 총알 앗 샷건 탄약이 얼마나 했지? 아 이거면은 차라리 이게 낫다 샷건 버리고 화연방색이 총알 총알인가? 오케이 아이고 얘 아까 걔 대장 아냐 뭐지? 자기가 쏴달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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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 꼬어어어 야 거기서 갑자기 올라오는 게enz 어디 ι셔 불러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외 오오오오 오 오오오 안닫인데 오 Software uni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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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화면방사기 이게 좋은거 같았는데 별로 안좋네 어어 도망가 도망가 불만 붙이고 도망가 도망가도 거기로 도망가냐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뭐야 뭐 어디야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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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어 에너지가 없어서 스텝이 없구요 죽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불 한번 붙이면 죽긴하는데 불 한번 붙이기만 하면 근데 죽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 스틴팩이 없는데 큰일났네 ship breakthrough jum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우 뻥 터져버리는구나 화연방사기를 살짝 마시면 아 나 근데 스탬팩이 없어가지고 미쳐버리겄네 어어어 아 뭐야 이거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